오늘 첫 회의를 시작한다고 하고 싶습니다. 내가 생각하는 생각은 항상 그거였으면 좋겠어.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. 이걸 알아보자 이러면서 같이 보여줄 목표 보고 이런 거 좋잖아요. 나는 코레이에요. 이러고 집에 빌기. 큰일 났다. 이게 공식이라고? 이런 게 유행이다. 지금 녹화는 들어갔어요? 깜짝 놀랐어. 너무 괜찮은가? 박수 쳤고. 그걸 말로 하신다고 하네요. 밑으로 내려서 차라리 캐논 거기 글자에 맞게 해가지고.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전대생활 브이로그 팀 대장을 맡은 최 대장입니다. 저희 채널은 전남대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를 통해 함께 전남대 구성원들 모두와 소통하고자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우리 전남대생들을 위한 채널에 많은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동영상을 내가 찍고 있는지. 미끄 달아놓았으니까 틀어 주세요. 하나 찍고. 여기에 한단지. 안녕하세요. 하고 싶은 거 하는 성입니다. 이번에 좋은 기회로 전남대학교 브이로그 팀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열정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떨린다. 그쵸? 아 연습하는 거구나. 그걸 준비해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.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전남대생활의 유일한 공대생 혜니입니다.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동아리부터 대회 활동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전남대. 아 다시 다시 다시. 이것도 전남대가 있다. 정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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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전대생활의 백설기정 떡. 설기정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4학년이라서 아마 이 활동을 전대에서 보내는 마지막 활동이 될 것 같은데요. 마지막 1년인 만큼 최대한 활동을 열심히 해서 한 번 의미 있는 성과를 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죽을 것 같애. 조금만. 어. 아 몇 시간인지?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전대생활의 아벤 써니입니다. 여러가지 전대생활 꿀팁을 여러분에게 생장하게 알려드릴게요.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구독 부탁드려요. retait. contagious слиms granddaughter